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쉬운 과학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암의 SIO2 함량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에서 SIO2 함량은 52% 그리고 63%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5, 2는 우리가 알고 있는 5, 2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5, 2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5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겠고요. 2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O2 함량은 52와 63%로 구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2024 수능 완성 2강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G2 수업 시간에 작년 수능 완성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화성암의 특징과 주요 광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SIO2 함량을 주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SIO2 함량을 주어지지 않고 문제로 출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을 기억하실 때는요. 우선 현무암하고 화강암을 대각선으로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현무암은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검을현 어둡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강암은 밝겠죠. 자 또 하나 현무암이라고 하는 건 돌하르망을 쳐다보면 입자가 보이지가 않죠.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매우 작아서 미세해서 보이지가 않겠죠. 이걸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지표면에 화산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화산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화강암은 입자가 크다라고 해서 조자를 써서 조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레고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레고가 너무 작으면 조립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조립질은 입자가 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니 심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무암은 왜 어두우냐면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어두운 색 원소가 많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여기를 우리는 염기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럼 반대인 화성암은 산성암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중성암이 되겠죠. 자 염기성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시려면 온도가 높다. 자 온도가 높으니까 끈적끈적인다. 점성이 낮겠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수프를 끓이는데 온도가 높으면 잘 흐르겠죠. 점성이 낮아서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도 한번 적어볼까요? 유동성도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산성암은 온도가 낮으니까 수프가 식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흐르지 않겠죠. 점성이 크다. 유동성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수프를 접시에 부으면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튀겠죠. 그래서 화산이 발생한다면 폭발성이 조금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도 기억하면 좋은데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리고 여기는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는 따로 풀지는 않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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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